네 안녕하세요 토이레고입니다 오늘 제가 골랐습니다 네 뭐 그 가을? 가을같은거랑 그 다음에 뭐지 이산타? 아 산타랑 그 다음에 무슨 겨울 겨울은 좀 지나긴 지났지만 좀 그래도 제가 시켰습니다 이거 회전목마 보세요 회전목마 이거 발굴 오기에 완전 좋습니다 이거 17,950원 하네요 이거 이거 살려고 그러는 고민 고민 하는데 그냥 안 샀습니다 이건 또 좀 캐릭터가 좀 그래서 전 캐릭터가 좋습니다 늘 싸운 아 용사람도 있고 이거 살려고 했는데 그냥 안 샀습니다 지금이 이거 다 하면 6만 6천 6십 30원입니다 6만 6천 6십 30원 아 몰라 300원 어? 이거 살까요? 아 근데 지금 이 돈이 좀 뭐라고 할까 한 개는 제가 빼는 것을 몰라서 잘 아직 근데 또 다 지우면 또 찾기 힘들어요 이게 이게 있잖아요 찾기가 힘들어요 내고 라고 치면 안 나와요 이거는 진짜 이거 어렵게 찾았어요 뭐야 2시간 1시간 그 정도 너무 무서워 뭐야 이게 3만... 와 비싸네 저 이거 시켰는데 왜 없지? 한 개 뺄까? 한 개 어떻게 뺄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게 한 주판이라고 하네요 한 주판 한 주판 한 주판 이런 거 하나만 더 살까요? 프로모션 같은 거? 어? 이거 괜찮겠다 근데 너무 비싸다 음 좀 가격대비가 좀 황당하네요 네 오늘은 아마존 쇼핑몰에 찾아봤는데요 네 이렇게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빠이 빠이